저 김도육씨 저번에 제가 밥 샀잖아요 어 이번에 김도육씨가 밥 사는 거 어때요? 아 뭐야 다음에 살게 나 돈 없어 아 이거 왜 찍어 근데 증거 자료로 남기려고요 제가 지금 경제난이 와서 다음에 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는 제 돈으로 사도록 할게요 니가 산다고 이거를? 아니 제가 살게 왜 왜 갑자기? 당신 요즘 밥 못 먹는 거 같아서 와 너무 고맙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? 김도육씨 왜? 아니 근데 제가 방금 밥 샀잖아요 그치 아니 나 기분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? 아니 당신 리액션이 너무 부족해 그 정도 리액션 가지고 내가 밥 사는 거 맨날 밥 안 샀지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그거 한 번만 해줘 뭐 어떤 거 그거 기분이 너무나 좋아 이거 한 번만 해줘 아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거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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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키럽 기분이 너무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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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김도육씨 니 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립밤을? 이거 갑자기 왜? 그냥 뭐 서프라이즈 선물이죠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컴온컴온컴온 제키롱 립밤이 돈 너무나 좋아져요 요! 조용석 씨 뭐하세요? 사고 싶어 사고면 돈 없어 나 아이 가자 사세요 제가 사줄게요 뭐라고요? 제가 사줄게요 사세요 아이 거짓말 하지마 아니 진짜로 왜 이렇게 나한테 사주는 거야? 나 오늘 생일이야? 그냥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사준대 입고 가야지 아 또 사진사랑 기분 좋게 택 떼세요 택 떼세요 택 떼라고? 택 떼요 너무 이쁜데? 아 이런 기분 후리스가 없었어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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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러 유니클로 동물이 쓸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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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핸드폰 문자 온 거 없나요? 문자 한 번 어떤 거 문자 한 번 왔나 한 번 확인 뭐야 이거 뭐야?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내 카드잖아요 왜 니가 가지고 있어 아니 당신 화장실 갔을 때 슬쩍 했지 당신 맨날 알바해서 게임 캐릭터 꾸미니까 니 자신한테 좀 꾸미라고 제가 당신 카드로 대신 사드렸어요 야 이 사X야 그게 뭔 개소리야 내 돈으로 산 거야 이거 아니 근데 다시 돈 없다면서 템 살돈이야 와 아 아이 미친 이 이 X자 돌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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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봄라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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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